하하 이거 월크리안 뭐야? 굽네 피자 광고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? 바큐! 썸이! 아 그래 밥 먹었니? 응 바큐! 너무너무해 난 투 플렉스 엄마 일하지마 돈 줄게 힘이 들면 피자를 꿈에 알아라 난 너무 플렉스 우우우 마마 날 좀 봐봐 티비 말고 빨간 네모 하얀 샘을 봐봐 우우우 가난 우우우 아냐 들어서 난 두 팔 시켰네 너무너무해 난 투 플렉스 엄마 일하지마 돈 줄게 힘이 들면 피자를 꿈에 알아라 난 너무 플렉스